자, 준비물은 500ml 정도 되는 거죠, 500g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딱 묶어놓고 과연 속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조금씩 손을 잡는 듯한 느낌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토파일러스 켜겠습니다 물병을 올렸는데도 그래도 도로 주행은 잘 하고 있네요 네 어? 뭐죠? 떴다가 없어졌나요? 네, 떴다가 없어졌는데요 오, 잠깐만 그러면은 손으로 인식한 건가요? 손으로 인식한 거 아니에요, 방금? 오, 지금 4분 지납니다 메시지가 떴는데 바로 사라졌어요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, 손이라고 인식한 것 같아요 손이라고 인식한 것 같아요 네 자, 이제 어느덧 구분이 됐습니다 지금 시속이 거의 20km로 달리고 있는데 어? 오, 스티어링 가볍게 흠집을 거세요 자, 나왔습니다, 메시지가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 아... 끝났습니다, 끝났습니다 네